신스텔러 네 분과 함께합니다. 연기관 특집! 저는 액션배우가 아니에요. 저 멜로배우예요. 액션 연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범죄로 C3 베테랑 김민재라고 왔거든요. 예능 나오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. 그냥 몸을 맡겨봐요. 적당히 협력이 들어가세요. 자, 서로 같이 할게요. 지금 뭐 하는 거지? 맞아.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작품. 너무 잘 됐잖아요. 제 자리가 제일 어려운 자리라고. 어디 한 번 보자. 위도하름도 부르더맛! 아베만 봉! 나이스! 데뷔 9년 차 김도훈입니다. 회장님 도운 찾아오는 일이고요. 너도 좀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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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왜 이렇게? 뭐 할까? 뭐 할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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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하셨다!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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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와, 너무 잘하셨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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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